정부가 안 쓰는 청약저축 계좌에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김의국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2009년부터 2014년간 주택청약저축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최초 2만 원만 정립하고 이후 납입이 없는 비활성 및 해지 계좌에 지급된 수수료가 총 6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평균 106억 원의 수수료가 유령 계좌를 다루는 청약저축 수탁은행에 지급된 셈입니다. 현재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적금 일시금식으로 납입해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 개설 시 6,605원, 장고 계좌는 월 279원의 수수료를 정부가 수탁은행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1회만 정립하고 이후 실적이 없는 비활성 및 해지 계좌가 많아질수록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은 커지고 수탁은행의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의국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지속될 경우 수탁은행은 납입의 내용보다는 신규 가입자 유치에만 골몰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는 최초 정리만 하고 이후 납입이 없는 계좌에 대해 수수료 지급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의국 의원은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탁은행을 하여